룩룩 잉글리치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요 표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노 펀치즈 자 풀 노 펀치즈라는 것은 요 그림을 잠깐 보세요 요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박싱을 하고 있죠 자 얘가 아주 그냥 뭐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럼 펀치가 있을 때 풀 하다라는 것은 풀이라는 것은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죠 푸시라는 것은 미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격하는 느낌이에요 풀 노 펀치즈 자 그러면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 친구가 말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I'm not going to pull any punches 이렇게 나왔죠 I'm not going to pull any punches 야 펀치 있잖아 요거 있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격해버릴 거야 무슨 말일까요? 영영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To speak in an honest way 솔직하게 말을 한다 without trying to be kind 괜히 뭐 친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doesn't pull her punches 그녀는요 그냥 과감하게 딱 말을 하는 겁니다 When talking about lazy people 이렇게 나왔죠 게을은 사람한테 말을 할 때요 그냥 야 넌 게을러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My father is very direct and pulls no punches 야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직선적으로 그냥 돌죽굴 날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말하는 거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She's brutally honest which is why I love her 자 이 친구는요 작가에요 작가인데요 작가면요 내가 글을 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가끔가다가는요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짜 정말로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brutally honest라는 것은요 honest 정직한데 brutally 이 표현은요 잔인할 정도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자 그래서 문맥상으로 봐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아주 그냥 너무나 지나치게 해놔 너무 직선적이야 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좀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he's brutally honest which is why I love her She's brutally honest which is why I love her 자 그 다음에요 straight shooter 라는 표현도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raight shooter straight shooter 라는 것은 여러분들 슈어는요 총을 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뭐 농구할 때 농구하는 사람도 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구해갖고 슛 잘하는 사람 있잖아 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총 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앞에 straight가 나왔죠 그럼 총을 쏘는데 바로 직선적으로 총을 그냥 빵 쏴버리는 겁니다 봐주는 거 없어 그냥 바로 날려버리는 거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ad this reputation of being a straight shooter 이렇게 나왔어요 He had this reputation 그는요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Being a straight shooter 솔직하게 돌직구를 날리는 어 뼈 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traight shooter 여러분들은 straight shooter입니까 그러면요 솔직하게 바로 말을 하는 겁니다 straight shooter 저는요 상당히 straight shooter입니다 학생이 영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부분이 부족하구요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뭐에요? I'm a straight shoot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He had this reputation of being a straight shooter He had this reputation of being a straight shooter 볼게요 I am not going to pull any punches 자 얘가 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영어 있잖아요 영어를 3개월만에 원어민처럼 한다 6개월만에 원어민처럼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영상이 나오면요 정말 진짜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거 완전 다 사기다고 어 I'm not going to pull any punches You know what that's a Oh bullshit You know It doesn't make any sense That you can match the English within 3 months and 6 months No matter how much You try It doesn't make any sense That's all bullshit 어때요? 되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죠 I didn't pull any punches 한 거죠 I am not going to pull any punches 그래서 I am not going to pull any punches 한 다음에요 솔직하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요 직선적으로 돌죽기를 날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Pull no punches Say what is in your heart Pull no punches Say what is in your heart 보세요 Pull no punches 라고 나왔죠 펀치를 pull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어때요? 직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다는 말이 돼요 Say what is in your heart Say what is in your heart 네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 말을 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Pull no punches Say what is in your heart Pull no punches Pull no punches Say what is in your heart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n't going to pull any punches in terms of our response 자 미국은요 세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intervene이라고 하죠 intervention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Isn't going to pull any punches in terms of our response 우리의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솔직하게 돌죽기를 날릴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강하게 지적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e United States isn't going to pull any punches in terms of our response The United States isn't going to pull any punches in terms of our response 자 이렇게 해서 오늘 Pull no punches Pull no punches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Pull no punches 뭐다? 직선적으로 말을 하다 돌죽구를 날리다 뼈 때리다 이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Bluely Honest 이 표현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솔직하게 뼈 때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Straight Shooter Straight Shooter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도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고요 잡고 넘어가시고요 가지고 가시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앞에 있던 거 있죠? 플레이 해볼 테니까 한번 쉐도잉 해 보시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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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